안녕하세요 태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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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야 감기가 들어가지고 자 어 벌써 이제 다섯 번째 이벤트인데 다섯 번째 이벤트는 삼촌이 이 아이콘에서 나온 아이키보드X라는 마스터 키보드야 88건반이지 이 88건반 어 이 88건반을 어 내가 리뷰하느라고 몇 번 썼어 그리고 뭐 저기 그대로 새거 그대로 박스 플로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 내가 이제 다섯 번째 이벤트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해 근데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일단 안 웃겨 니네들은 너무 안 웃겨가지고 웃긴 걸로 어 뭘 해봤자 내가 스트레스만 받더라고 짜증만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이벤트는 이거야 어 얘가 지금 되게 비싼 애야 나름 삼사십만원 할 거야 아마 삼십만원 뭐 어 그래가지고 뭐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아 내가 태경이 삼촌을 알리기 위해 이것까지 했다 난 이것까지 한 사람이다 요거를 댓글로 짧게 짧게 알려 아 뭘지 남겨놔봐 알겠지 기한은 또 일출 줄게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있어가지고 박스 풀로 가져가야 돼서 아마 차가 있거나 서울 살거나 택배로 이거는 도무지 보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직접 와서 수령해야 되니까 가능한 애들 중에 내가 태경이 삼촌의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2시까지 했다 요게 요건 이벤트의 어 사연이야 알겠지 그래 그러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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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